배열 휴전시키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열 OO행 5열의 A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휴전시켜서 BOO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OO행 5열짜리 A 배열이 오른쪽에 있는 OO행 5열짜리 B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시계방향 9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ABCD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ABCDE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FGHIJ는 밑으로 FGHIJ 이렇게 바뀝니다. 맨 밑에 UVWXYG는 UVWXYG 이거는 A 배열과 B 배열의 각각 원소들 사이에서 행과 열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휴전시키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A행을 한번 볼까요? A행의 1열, 2열, 3열, 4열, 5열은 B에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1행의 5열, 2행의 5열, 3행의 5열, 4행의 5열입니다. 어떤 규칙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A의 열, 1, 2, 3, 4, 5는 B의 행, 1, 2, 3, 4, 5로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A의 1행은 B의 5열로 가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 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배기 1만큼 하면 5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2행을 보겠습니다. 1, 2, 3, 4, 5열들이 B로 가니까 1, 2, 3, 4, 5행으로 하고 뒤에 열은 4, 4, 4가 되죠. 이것도 6배기 2에서 4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배열의 열번호 C는 B배열의 행번호 C로 그대로 가죠. 1, 2, 3, 4, 5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A의 행번호 R은 B의 열번호 뭐로 바뀌냐면 6배기 R로 바뀝니다. 1행은 5열, 2행은 4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A와 B가 5행 5열의 배열이고요. A를 B로 바꾸는 거고 행과 열에 관한 변수를 R, C로 두고 그 다음에 아까 6배기 R 해주는 값이 들어가는 걸 N으로 잡았습니다. 그려놓고 보면 순수도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A, O, B, O는 준비기환에게 선언한 거고요. 바깥쪽에 R은 1부터 5까지 C는 1부터 5까지 O행 5열에 대해서 반복을 하죠. 어떻게 반복하냐면 밑에 보겠습니다. A의 R, C A의 R행 C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B의 C열이 C행이 되죠. 그리고 R행은 6-R열이 되죠. 6-R을 N으로 해서 그 N을 열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R이 1부터 5까지 C는 1부터 5까지 바뀔 때 A와 B 사이에 행과 열의 관계를 정의를 했고요. 임시변수 N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 알고리즘이 됐고 디버인표를 보시면 R, C, 1행 1열 C가 1, 2, 3, 4, 5 바뀔 때 이때 이제 N값은 600이 R이니까 R이 1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5, 5, 5, 5, 5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C에는 A, R, C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R, C값은 앞에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N, C값은 N값이 정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B1호는 A11, B2호는 A12, B3호는 A13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R값이 2행일 때도 역시 C가 1,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경우도 이제 N값이 600이 R 그래서 4, 4, 4,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두 개의 배열 사이에 휴전시키는, 값을 휴전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 시계방향 90도 휴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